힘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힘이 모성되고 있습니다 죽기 전체 하지 않으신 걸 터뤼 터늘 그만 어디든 오기 시작하는 지장으로 국제진국군이 기다렸습니다 꼭 수전한 지장으로 국제진국군이 기다렸습니다 유 전 대통령은 야이 자새끼야 이제는 무혐의 결정놨던 FC 방패함도 따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. 탈탈 텔려왔습니다. 없는 건지 만들어내려고 10순윤도를 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.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? 꼼꼼팀 막아내자! 우리가 민현명이다!